손예진 대표님의 목표가 월청강사 천명 만들기인데 카페 후기글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. 예진 대표님께서 건네주신 지도 한 장 모두에게 하나씩은 조금 건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모든 기회를 절절하게 붙잡고 성사시켜야 되는 건 남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챌린지를 시작을 하고 원데이트 강의 6개월 프로젝트로 되고 강사부터 컨설턴트 심사위원 포럼 참석까지 원큐에 끝내게 됩니다.